상대방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샅샅이 파이져보는 나를 모으셨습니다. 오늘 국제소 주인공들을 위해서 준비한 데이트 장소는요. 한옥의 정치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삼청동으로 모셨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새 청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악상이 떠올랐어요. 악상? 똥띠딕 똥띠딕 만나면 좋은 친구 스타의 좋은 친구 마지막에 들어온 한영 씨 친구분이 좀 섭섭했어요. 왜요? 자기 오자마자 쫑나서 바로 데이트 코스 바라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나들이 올 때마다 하는 특별 공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보여주실래요? 희정 씨. 누나 너무 예뻐, 예뻐, 미쳐. 희정 씨, 희정 씨. 희정아 형이 형이랑 하는 얘기인데 하지 마라, 희정아. 힘들면 안 해도 돼요, 희정 씨. 희정아,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집중해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네, 네. 뭔가 2%가 5, 6, 7, 8. 누난 너, 누난 너, 누난 너, 누난 너. 귀여워. 귀여우시다 진짜. 춤추시는데 눈은 못하겠는데. 바로 이런 걸 알아나는 거예요. 누나가 나오면 꼭 해드려요. 자기가 매력 봐야죠. 좋네요. 그럼 남자팀부터 저희가 매력 발산해보겠습니다. 먼저, 동한 친구 영한 씨부터 매력 발산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영한이는 일어나서. 일어나서 해주세요.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일어나서. 동한 씨, 적당하잖아요. 우리 영한이는. 우리 몸 깨어지는 거. 내가 한 번 아니다. 우리 영한 군은 남자다운 격파와 줄넘기 댄스가 있어요. 태권놀이를 하면서 하는 줄넘기 댄스. 자, 이거를 정권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오, 정말? 정말? 손부수야? 자, 격파. 버텨야 돼, 버텨야 돼. 하나, 둘, 셋. 기, 기. 손부수 위험한데? 아, 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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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옥 네, 반갑습니다. 와! 아, 진짜. 내가 놀랐어. 잘생겼는데 송파까지 잘게. 마지막으로 줄넘기, 패스 줄넘기. 아, 네네. 1, 2, 3!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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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매력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 부족한 우리 희성이의 줄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소의 사인이. 음악 주세요. 야, 이거 몸 쓰는 거 하면 안 좋은데. 지쳐! 지쳐! 오! 와! 아, 대박. 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아,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자, 이번에는 우리 소환영 씨 친구분. 자, 저희는요. 프리스타일로. 프리스타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목소리 잘 들리세요. 어.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넌 원더걸스의 소화 보다 너무나 핫해. 그래서 내 맘은 타네. 그래서 내 두 눈은 항상 너만을 바라보네. 그럼 마지막 이어갈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I know. 네가 좋아하는 음악? EWJ Say Goodbye. I know. 네가 좋아하는 색깔? 고동색? I know. 그런 너를 난 항상 사랑해. You know? 와! 와! 퍼펙트! 이야, 이거 랩 매력이다. 여기 프리스타일 랩 희성이 어떻게 하죠? 바로 준비되죠. 우리 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희성입니다. 랩! 바로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여기 찍나야 하는데? 괜찮아? 아니요. 그러면 여기 갔다 올게요. 어디요? 아니요. 이쪽은 안 한대요. 아, 그래요? 네. 기권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기권도 있어요? 네. 기권 하실래요? 네? 우리 잘 할 수 있죠. 잘 할 수 있어요. 아, 되게. 5, 6, 7, 8. 오늘 출연하신 여성 출연, 출연자 분들 중? 출연? 출연? 이거 가면 돼. 출연한 남자, 친구들 중에 누구 제일 맘에 들어하는지? 아, 잘 하고 있어요. 난 붐치고 장만. 아, 장만. 장만. 난 붐치고 장만. 장만. 장만추리야. 장만추리야. 마추리 가면서지? 제일 특히 춤으로. 춤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 택, 택, 택. 와우! 멋있다! 멋있다! 잘. 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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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축춘다 와 와 와 와 죽였다 죽어 와 와 자 이번에는 우리 붐과 희성의 매력발상 컴온 자 우리 희성인가요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이징올림픽의 영광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도댄스부터 갑니다 원 투 쓰리 고 그렇죠 역도 역도 흥매한 경건을 제안합니다 너무 귀여워 이번에는 수영의 박혜만 선선을 제안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고 수영의 박혜만 선수가 이번에 압에 인해서 금메달을 땄죠 수영의 박혜만 선수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자 다음은 양궁입니다 양궁 원 투 쓰리 고 자 양궁만 선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궁 단체전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배드벤턴 금메달 이용대 선수의 표정 갑니다 자 표정 좋아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2.8 꽃게댄스 시즌 3 시즌 3 시즌 3 대본이랑 마이크를 함께 드릴게요 대본대로 하시면 돼요 대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본대로 하겠습니다 아 참 역도가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아니 그걸 응용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원 투 역도 아 아 하나 또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조심스러운 게 이쪽에서 넙축 같이 갈게 하잖아. K1 성우들이 레미 본 야스키! 그걸로 오늘 여성분들을 싹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떨지 말고 시성아. 슈퍼몬 출신 시원하게 쭉쭉 뻗은 팔과 날인 환한 미소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저자 환영 친구 박성영! 똑같죠? 똑같아. 근데 내 발가락이 자꾸 오므라 드는데 창피했어. 나도 창피했어. 야 발가락 깔고 수줍아 하지마! 왜 이렇게 발가락을 감정적으로 해. 끝까지 들어봐야지. 정말 잘하고 있어. 어떻게 소개할까요? 궁금합니다. 필라테스로 다져진 몸매. 인하영을 빼다 박은 외모. 성격도 몸매도 착한 그녀! 이영은 친구 안소리! 잘한다. 호감도 쭉 올라갔어. 잠깐만요. 제 친구 영환. 영환이 힘들어. 한번 비슷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대본, 대본. 대본 있죠. 대본 주시죠. 내가. 우리껀네. 어, 이거네 안했네. 필라테스로 다져진 예쁜 몸매. 정말 예쁘다. 아! 아! 대본 대본! 대본 대본!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아이고 오 진짜 있어요 오 야 끝입니까? 끝입니까? 다른 매력 동환 씨 연기 욕심 나시죠? 한 번 가실래요? 동환 씨 한 번 가죠 정은이죠 액션 정은아 어머 정말 엔진 컷 컷 컷 컷 시선 처리 잘 할게요 레디 액션 정은아 나 요즘 니가 자꾸 안 보여 내가 항상 남 안 할 때 깔라고 그랬잖아 깔창 사올게 우리 민서 씨 친구 소은 씨의 매력이에요 아 이랬네요 아 이랬네요 아 오 와 와 와 소심하다 아 아 오 예쁘다 오 오 오 네 오 와 엥은 씨 친구 매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크스 가볍게 여기서 어디 와 와 와 와 와 와 뒤에서 가면 되게 아름다 또 있습니까? 복근 운동하는 거 하나예요 오! 이 상태에서 숨을 좀 마시고 네, 네. 숨을 쉬어서 이 상태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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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남자들 마음을 살짝살짝 느낌이 오는데 여자분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오늘 진짜 모르겠어요. 숨기고 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살짝 볼 수 있다. 오! 오!